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영상에서 왔어요 저는 한국영상에서 왔어요 주차장에서 왔어요 브이로그 먹었어요 오늘 하루종일의 루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오피스의 자체, 피스. 런치 타임. 런치 타임. 졸렴. 가서 Bundesregierung, 왼배. 요 crew, 유effect. 근데 지금 한. 4일째, 똑같은 음식만 먹고 있거든요. 런치 타임. 런치 타임. 어 냉ические 어 냉ислote. 예커샥. 지금 준비하겠구나 저는 에카네 홀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사이트 에이 호스피러디 가든 가든 잘 맞이 쫄깃 에카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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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언니 야시아 오늘 쇼발은 샘송이 샘송이 프로젝트 에어포트 리모델링 다 가 바이오포트에 오카네 암마드의 호스피털 때에 메디컬 센터가 되어있어 이곳은 헷콘 자택이 되어있어 좋은 바래 앞으로 갈게요 이제 그 브리스틱 굿 안녕하세요 오늘 날은가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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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